지금 제작진들이 그렇게 안 해도 경훈이가 계속 아니, 나 여기 나, 나 여기 계속 외경이 원인이 원하는 자리 호동이 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, 그래, 그래 호동이 형이 원하는 자리로 그러니까 자기가 설레이는 사람을 한테 가 나는 촬영 전부터 맘에 든 사람이 있었어 와 맘에 든 사람이 있었어 와, 있다, 있다 촬영 전부터 정연아 가보자 출발 정연의 선택 멍하니 창밖을 바라만 보다가 진한 생각 속에 잠겨 떠올리던 너 어디에서 무얼하가 내가 설강에 가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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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왜 이렇게 돼? 어머 어머 야, 진짜 어떡하면 어느人 없v 아니 어디냐 어떡해